닉혀맨 로블럭스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입양하수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이 녀석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녀석아 어? 입양하수 정리해고 된다는 소리네요? 사기를 쳐! 쳐! 어? 하여튼 단면 경관 예 조두팬 집어넣자고 끌고 와 빨리 따라와! 머리채 울쿰 악! 머리는 안 돼! 들어가 들어가 어?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도소에서 100년 동안 이 감옥살이를 하게 될 곳이야 들어가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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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도 들어가 들어와! 머리채 울쿰 콕콕! 뻥! 으! 으! 자 이제 어? 죄수들이 못 나오게끔 내가 좀 지켜보도록 하지 음 음 아 이 감옥은 정말 튼튼해서 아무도 나올 수 없다고 유명한 곳이지 음 음 여기 화장실 어떻게 가요? 아 화장실은 저쪽으로 가시면 아니 이 자식이! 어? 어? 이 녀석 이 튼튼한 감옥에서 어떻게 나온거지 여기 뚫려있던데요? 어? 뭐 좀 싸야지 아주 똑똑한 이 흑인데 안되겠다 내가 좀 메꿔야겠어? 이 녀석 똑똑한데 이렇게 딱 막 꺼놓을게 내가 이렇게 이러면 못 나오겠지? 됐다 됐다 이러면 못 나올거야 아유 화장실 다 갔다 왔다 이 녀석 아주 똑똑하구나 아 들어가 네 들어가 들어가 이제는 다시는 못 나올거야? 잘 말라고 얘기해주세요 두려워해도 소용없어 자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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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질인 녀석이군 음 음 음 음 음 음 밥은 언제 나오는데 어? 어? 이 녀석이 어떻게 나온거야? 어? 분명히 내가 열쇠로 꽁꽁 닫아놓은 문인데 그 열쇠 여기 안에 있던데요 아 열쇠가 이 안에 있었어? 네 어 허술하네 왜 그러지? 아무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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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경찰서를 다시 만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이렇게 허술해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한다고요 음 안되겠어 그러면은 조금 더 튼튼한 교도 그냥 교도소를 만들어야겠군 이 녀석 따라와 네가 평생 날아가 못하는 따라와 아주 무시무시한 곳에다가 체포해줄테니까 자 꽁꽁 묶음 가자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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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 너한테 최고의 감옥을 선사해 주지. 따라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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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가져주지. 탈옥은 꿈도 못 꿔. 자 어디보자. 일단 교도소를 짓기 위해서는 편지를 해야 되는데. 간단하게 1500로목스만. 간단한가? 간단하지. 자 좋아 좋아. 일단은 교도소를 짓기 위해서는. 이거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지 이게 나온다네. 이게 뭐지 근데? 이게 쌓이고 저 안에 들어가면 돈이 돼서 이쪽에 쌓인다네. 그래 죄수 일로 와봐. 죄수 이래 여기서. 버튼 누르고 있어. 그러면은 돈이 벌릴 거야. 아이고 많이 지워지네. 업그레이드 되면은 돈이 더 벌립니다. 이제 네가 돈을 번 걸로 교도소를 지을 거란다. 자 보여? 문 보이나? 이 분은 레이저 분이라서. 그러면 생각해보면은. 저는 여기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저는 타출해야 되는데. 아니 일을 하지 않으면 총을 맞을 텐데. 아니 버튼을 눌러. 봐봐 보이지? 이렇게 되는 거야 탈옥하면. 자 탈옥 외벽을 만드는 건데요. 와 이 감옥은 뭔가 더 대단한데? 오. 오. 경비원 있어 경비원. 오 이제 탈학 아무도 못한다. 리아야 너 큰일 났다. 자 오 여기는. 오. 그거네. 여기네. 당경사. 아. 여기야 여기. 여기 absolutely there 자기야 도대체 왜 그랬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강아지 밥을 빼서 먹으면 어떡해 난 그게 강아지 밥인 줄 몰랐어 진짜 니가 개야 개냐고 니가 아침에 터더놓은 시리얼인 줄 알았다고 이런 곳이구만 좋다 좋다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거 눌러놓으면서 할게요 아 좋아요 돈이 많아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부족할지도 모르셨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아이고 죄수 했구만 빨리 문 닫자 저기 저기 문 닫자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여기 여기 자 죄수 죄수 면회하고 싶은 사람 있나 들어가 저요 저 엄마랑요 그래 들어가서 우리 경찰관에 세워놓을 테니까 들어가 들어가서 면회하시는 분들 불러서 앞에서 얘기하면 된다네 이렇게 아빠 안녕 내 아들 도대체 왜 그랬어 펫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랬어 무슨 펫인데 그래 내 온 고순도취를 준다는 거 있지 그래서 그냥 거래하자길래 훔쳐왔지 아 그래 아이고 이 뱅하수 때문에 감옥도 가고 내 평생 감옥에 써버렴 맞아 어이 경찰복도 입을 수 있고 총도 꺼낼 수 있어 달란ентов orse 따라오게 자 이 죄수 보이지 이 죄수는 타로 칼에서 걸렸어 감옥으로 그래도 혼쭐이 났다네 form 자 올라올까 여기는 오 또 경찰들이使服 무기들인가 봐요 어 음! 우와 우와! 방탄복인데요 이거? 이런 거를 도둑한테 줘도 되는 거예요? 옆에 있는데? 우와~~ 그런가? 이거 뭐지? 자 여기도 한번 다 밟아볼게요 뭔지 몰라도 오~~ 또 돈 버는 거 같은데? 어! 감옥이다! 드디어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안에 또 다른 범죄자들이 있네요 자 문 열어볼까? 문 열어보자 문 열어볼까? 드녀석 꼼짝마? 어? 오요요요 오오오 죄수가 죄수로 쏘나? 자 자 오오오 자네는 여기서 이제 백 년 징역 백 년이야! 알겠어? 어 놔주세요 제발! 제가 잘못한 거 같애요! 헤헤헤헤 헤헤헤헤 드녀석 4층도 지어봐야겠구만 좋아요 4층은 뭐지? 아니? 아우 밑에 층에서 엄청 시끄럽게 굿네 어? 개틀링건 바주카포! 우와! 뭐냐고 이거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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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경신? 개틀링건 봤어? 엄청 멋있어! 이거 경찰 맞아요 이거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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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기상인 아닌가? 아니 개틀링건 한번만 쏴봐! 진짜 멋있다니까? 반동있어! 여기는 뭘까? 여기는 아주 그냥 악질범들만 들어가는 곳인가 보다 자! 응 자 자네 나오게 자네 딱 어울리는 곳을 드디어 석방이군요 응 나와 나와 그렇습니다. 저는 되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분 닫고 가 죄송합니다 따라와 어디서 예! 자 들어와 들어오게 해다 여긴 뭐하는 곳이지? 자네를 위한 공간이라네 오 우와 안녕하세요 아저씨 만들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겠어 오? 됐다 여기도 만들어주고 사이렌 만들어주고 우와! 우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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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탁소네 여기는 어! 제주들이 씻는 거! 오! 모호! 저주가 씻는 곳이군요 몰랐는데 어어 여기 탈일실이네 오! 리아야 따라와 자 여기가 무슨 공간일 것 같니? 아니 무서운 공간이란다, 여기는 자 일로와 옥 제가 갇혔어요 여기가 바로 독방이야, 독방 어! 와! 뭐야 й мама 오! 야 뭐야? ados! 어 뭐야? 범위원 쓴 애가 나 죽여! 저기 안에 진짜 무서운 범죄자들이 있나봐 어 오 깜짝 놀람 어 레벨 5! 어 레벨 5 레벨 5래 이거 뭔 자자이 될 거 같은데 어 뭐야 뭐야 이거 자자이 될 거 같은데 다 될게 다 될게 다 될게 됐다 와 이 안에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갇힌 독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섭네 무서워 자 올라가볼까? 바주카포트 들고 가자 혹시 몰라 자 올라가보면은 야 여긴 뭐야 비싸 비싸 어? 대포? 어? 이거 뭐야? 대박 우와 이거 봐봐 우와 대포야 대포 아주 여기 들어오면 작산이 안 나는 거지 벽도 쌓았고요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밑에쯤 가서 가져오죠 돈 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구독 구독 자 어? 30달러가 이게 아닌가? 좀 더 더 필요한 건가? 어? 어? 진짜 비싸네? 어? 아 살짝 부족한데 못 사네? 너무 비싸다 아 이것도 또 질러야겠는데요 이거? 아니 질러도 못 살 거 같은데 네 아 그런가 사보자 한번 사보고 뭐? 사볼게요 오! 어 뭐야 동상? 동상이었어? 동상이 이렇게 비싼 거야? 동상이 있네 그리고 어? 이 동상 누구 닮았어요? 유명한 사람 어? 그 군인에 나오는? 어 그 군인 아저씨 닮았어요 어 디근대위? 어 멋있네 아 이거 뭐야 하나만 사볼까? 이거 150달러 이거 뭘까? 너무 비싸니까 전부 사진 말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사보겠습니다 머신건 궁금하네 이거 궁금한데요? 멋진건 오오 무기네 와 보여? 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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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연사속도가 장난이 아닌데? 대단한데? 우와 우리 진짜 멋진 정찰소 지웠다 자 모두 내려오도록 해봐 네 자 여기 쓰레기통에 리안은 들어가도록 해 일 아주 귀엽구만 이 바깥에도 살짝 꾸며놔야지 좀 멋있을 것 같아 아 야외도 있구나 응 오오 후문도 있네 여기 뭐 많네 뭐가 후문도 이렇게 지워놓고 어 문이 잠겨있다 완전 멋있는데 응 최측이 오odge마 너 오어 으 여러 제츠기가 아 채찍이 진짜 시원 하는 게 하시네 와 뒤에 농구 골대도 있어 어 진짜다 농구도 할 수 있나봐 농구도 할 수 있나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고구도 짓는 컨텐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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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안녕